다듬이방망이요. 조금 많이 나가지고. 다듬이방망이. 죄송하게 됐습니다. 고! 추! 고! 추! 골이 우습게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 플레이밍! 오! 대박! 대박! 우와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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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! 대박! 야 대박이다! 대박 대박! 셋! 대박! 저걸 친다! 저걸 친다! 아니! 진수 옛날에 나무젓가락으로 친 적 있대요! 이게 뭐냐고! 야 그러면 방망이로 주면 되냐? 조그만 거라도! 이쑤시개 같은 거 없어요? 이쑤시개! 야 수비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형! 앞으로! 앞으로! 앞으로? 아 세훈이다 네 플레이버! 사랑해! 홈런을 투 배하는다! 아니! 갇혀! 홈런을 투 배하는다! 아니! 감사합니다! 홈런을 투 배하는다! 아니! 잠시만!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뭐야 이게! 이게 뭐야! 뭐야 이게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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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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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뭐예요? 아 이게 뭐예요? 아 이게 뭐예요? 세연이도 뛰면서 빈당해 하네. 주인 선수가 홍영이 맞았어요! 아 이거 세연아 이거! 야 세연아 이리 와주지? 이리 와주한 손. 그렇지! 세연아 너는 운동하지? 너도 많이 운동할 거야? 깔았어. 야 너 진짜 싫은거죠? 아 올라간다. 유현진이다! 타임! 뭐야 또? 펜스를 움직이는 자! 펜스를 움직이는 자! 펜스를 움직이는 자! 펜스를 움직이는 자? 뭐야? 펜스! 펜스가 여기 까지 와! 야 이거 어디 까지 와요? 아유 아유 아 이거 뭐 어디까지 가르치는 내 앞까지 와 펜스 저걸 넘기면 험난인거에요? 아니 여기 넘기면 험난이에요? 네 네 저기 넘기면 험난입니다 아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내가 아까 내가 잘해 내가 아까 친거 정도면 험난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여기까지 와 와 이거 말도 안 돼 내 앞까지 들어와 펜스가 자 플레이버 하우 하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홈런이는 몇 개 때마진 거예요 지금? 야광은 처음이야 형. 진수야. 진수야 왜 이렇게 홈런 두 번 말렸어. 아유. 좋아. 예. 정말 저거 하나 빠졌어.